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제 촬영 장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이 가방 하나에 다 넣고 다닙니다 하나씩 설명하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드론이 있죠 영상을 찍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미니3입니다 아바타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상 영상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좀 정적이고 시네마틱한 느낌은 아바타보다 미니3를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미니3는 가방 옆구리에 넣도록 합니다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카메라 가방이구요 어 한 10 몇 만원 정도면 살거에요 맨 처음에는 비쌌지만 그래도 많이 저렴해진 모델입니다 배터리 넣고 이 옆에를 닫아서 조종기 넣구요 그 다음에 드론을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니3는 수납이 됐구요 그 다음에 아바타를 수납을 합니다 아바타 본체 배터리 3개 그리고 고글하고 조종기 모션 컨트롤러도 가지고 다니긴 합니다 모션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촬영에 사용하기보다 사람들한테 경험해 보게 할 때 이 아바타라는 드론이 얼마나 초보자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느낌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드론이라는 즐거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모션 컨트롤러는 가지고 다니지만 촬영에는 모션 컨트롤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위에 드론을 넣습니다 아바타를 넣을게요 그 다음에 고글을 넣습니다 그리고 조종기 조종기를 넣고 원래대로라면은 이쪽 공간에 모션 컨트롤러가 들어왔는데 모션 컨트롤러 대신에 배터리를 넣고 갑니다 이렇게 아바타까지 수납이 됐습니다 아바타 미니3에 필요한 렌즈들을 또 가지고 다닙니다 요것들은 프리엘에서 지원 받은 거구요 아시죠? 프리엘 잘 만듭니다 그 다음에 조명을 가지고 다닙니다 제 촬영 스타일상 실외 촬영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제품은 아닌데 꼭 필요할 때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조명은 늘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죠 제가 가장 자주 쓰는 거는 저기 보이는 GV-210입니다 제가 가장 자주 쓰는 카메라는 지금 보시는 GV-210에 ND 필터를 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프로 10입니다 고프로 10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자석을 이용해서 가슴에 사용하는 이런 용도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프로만의 넓은 화각, 액션캡만의 넓은 화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담을 때 또 요긴하게 쓰고 있구요 브이로그처럼 가슴에 달고 다닐 때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프로도 챙겨 다니고 있구요 그 다음 남은 거는 삼각대죠 요거는 미니 삼각대 보레드가 움직이는 보레드가 움직이는 미니 삼각대구요 거의 대부분의 삼각대 이렇게 이렇게 울란지에 퀵릴리즈 퀵릴리즈라고 해갖고 이게 뼈다 꼈다 할 때 좀 편한 거 있거든요 내가 낄 수 있는 게 고프로나 카메라들을 이렇게 퀵릴리즈를 연결을 해 놓은 상태에서 삼각대에 했을 때 삼각대에 이렇게 올리고요 그 다음에 짐벌 했을 때 요거를 요렇게 빼서 짐벌에도 퀵릴리즈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기다가 이렇게 바로 끼고요 저기 사용하는 삼각대에도 퀵릴리즈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은 빠르게 카메라 위치를 바꿀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요 조그만 삼각대 하나 가지고 있고요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일이 간간히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죠 휴대폰용 삼각대를 또 하나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클립으로 해서 이런데 요렇게 옷에 걸어가지고 카메라를 사용하던지 아니면은 이런데다 걸어서 카메라를 사용하던지 할 수 있는 액션캠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클립이 하나 있고요 음... 셀카봉입니다 셀카봉하고 배터리가 같이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예요 얘는 배터리입니다 보조배터리 그리고 얘는 셀카봉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배터리랑 셀카봉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장봉으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길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요 위에는 자석으로 된 음... 마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프로 같은 경우는 자석 마운트로 대부분 제가 사용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위에도 자석으로 붙일 수 있는 거를 사용해놨습니다 얘 사용방법은 타임레스를 촬영하거나 정경을 오랫동안 촬영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면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 놓고요 케이블을 연결하고 이쪽 케이블에 연결을 하면은 여기 불 들어오죠 케이블에 연결하면은 충전을 하면서 계속 장시간을 촬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용도로 주로 사용하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등산 유튜브였다는 건 아시죠 등산 다닐 때 얘를 사용했거든요 요거를 다 풀릅니다 그러면 엄청 길어져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셀카봉 퀵 릴리즈를 사용하면은 이런 연결하실 때 좀 편합니다 셀카봉도 여기다 넣어가지고 다니고요 그리고 삼각대 요쪽이 같이 가지고 다니거든요 저 삼각대 삼각대를 요 삼각대를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삼각대가 좀 가벼운 거를 주로 사용해요 삼각대는 무거운 걸 사용하고 비싼 걸 사용하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거는 취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방 하나에 이렇게 다 때려 놓고 다녀야 되고 이 무게 또한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가벼운 삼각대를 사용합니다 삼각대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은 짐벌 이거는 RS3 미니고요 짐벌은 있음은 진짜 좋습니다 다만 음 짐벌을 사용할 정도면은 굉장히 각 잡고 각 잡고 촬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잘 안 꺼내게 돼요 짐벌까지 넣고 샷건 마이크도 가지고 다니거든요 샷건 마이크는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마이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샷건 마이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목소리 담을 때 정말 좋습니다 어 풍경 소리 현장음 담을 때 굉장히 용이하더라구요 그리고 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얘기할 때도 말소리도 잘 들어오고요 제가 쓰고 있는 이 마이크 소니 TX660 이 마이크 괜찮습니다 목소리 녹음용으로는 괜찮지만 녹음을 따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싱크를 맞춰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작업이 클립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영상을 짧게 짧게 찍을수록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작업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하드해지겠죠 그런 거를 미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카메라에다가 샷건 마이크를 사용하고 이렇게 풍경 같은 거 담거나 인터뷰 같은 거 담을 때 간단하게 사용하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샷건 마이크는 가지고 다니고요 이 클램프들이 있습니다 어 요거의 사용 용도는 진짜 여러 가지로 사용하게 되죠 어디 자동차 같은 데다가 걸어놓을 때도 그렇고 음 뭐 장시간 촬영하는데 비가 온다 그러면 이렇게 봉에 달아놓고 우산을 여기다가 달아놓고 이렇게 우산 거리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사용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하지만 의외로 사용은 잘 안하게 되는 제품들이에요 이 클램프들 이 제품들은 정말로 필요한데 잘 필요하지 않은 절실한데 그런 확률이 적은 그런 제품들입니다 있음은 분명히 좋지만 1년에 한두 번 사용할까요 그거는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나머지 이런 배터리들 그리고 저희가 쓰고 있는 TS660 마이크 하나 둘 세 개 요거를 이쪽에 넣고요 렌즈 클리너 렌즈를 닦아야 될 일은 많이 있습니다 어 가장 손쉽게 저렴하게 촬영 영상 품질을 올리는 방법은 렌즈를 잘 닦는거죠 영상 촬영을 하고 나서 파일을 옮기는 용도로 사용하는 맥북용 커브 요것도 가지고 다니고요 C2C 케이블 그 다음에 A2C 케이블 A2C 케이블 하나 더 케이블 세 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C2C 케이블 같은 경우는 고글하고 테이블릿이나 휴대폰하고 연결해 가지고 옆에 사람을 같이 보여줄 때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작업을 할 때 옆에 사람이 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광고 촬영할 때도 옆에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할 때도 좋고 충전할 때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케이블 세 개를 가지고 다니고요 이렇게 제가 가지고 다니는 모든 제품들이 담긴 가방이 완성됐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GV 이템 메이 카메라 요거는 이 옆쪽에 요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뒤쪽 여기에 사업자 등록증 뭐 보험 가입증서 그런 것들을 넣고 다니는 이런 서류봉투 하나랑 맥북이 들어갑니다 맥북 이거 하고 맥북하고 서류봉투가 같이 들어가는 건 이렇게 같이 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제 가방 전체가 완성이 됐고요 제 가방의 무게는 제 가방의 무게는 제 가방의 무게는 14kg 입니다 14kg 한 가지 얘기 안 드린 게 있는데 비행하다 보면 조금의 파손이 돼 가지고 뭔가 나사를 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위해서 나사 풀 수 있는 육각 렌치랑 작은 나사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한 0.3g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무게가 이렇게 해서 제 촬영 장비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음 이렇게 하나 두고 다니면 든든하긴 한데 어 어깨가 많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잊어버리면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허허허 아무튼 음 제 장비들은 제가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그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는 장비들은 모두 다 애착이 있는 장비들입니다 음 맞아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1일 영상 조금씩 늦어지고 있었는데 저 김밥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1일 영상을 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제주도 가서 상업 촬영 잘하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마도 1일 1영상 음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죠 내일은 제주도에서 봐요 안녕히 계세요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하하하하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구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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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상처받아 Barbox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떨어졌네. 자, 상태를 봅시다. 우선은